네 반갑습니다 크리키케코입니다 자 오늘 우리 끼끼 피곤해 보여서 제가 재우고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뒷목 만져주는 걸 좋아하더라구요 픽픽 쓰러집니다 뒷목 만져주면 좋아 배 간질간질 아주 배가 빵빵해요 흠 간지러워 너무 귀엽습니다 얼른 빨리 끼끼랑 침대에서 같이 자려구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안되구요 얘가 가끔 침대에서 자는데 이불 속에 있으면 제가 깔고 뭉개는 경우가 있어서 더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헉